아니 나 아까 영상 보니까 어딘지 알겠는데 이거 맞는데? 여기가? 아 됐다 됐다 됐다! 드디어 들어와! 자 오늘은 유튜브에 나온 동굴에 가볼게요 동굴에 가면은 보급 상자가 있고 동굴이 막혀있는데 차로 뚫을 수가 있대요 같이 가볼까요? 아 어색해 난 수리탄 찾아가야지 어디가지? 어? 다들 그거 알아? 유튜브를 봤는데 동굴이 있다라고 동굴 입구를 뚫어서 들어가면은 보급 상자가 나와 보급 상자가 나온대 우리 함께 가볼까요? 고고씽! 어? 자동차가 있네? 이거 타고 가면 되겠는걸? 쟤랑 같이 타겠는걸? 으아 쟤랑 같이 타고 가면은 ambiente 가자, 가자, 가자. 무서워. 나 이제 통마, 통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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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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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시를 잘 찾았다. 왜 이런 거에요? 뭐, 너는 친구야? 싫어 야. 1층은 소문 안 나지 않았을까 아직? 더, 더 많이 났을려나 가볼까요? 고고고. 자 오늘은 보급이 20... 이미 다 털렸을 것 같은데 팩터라 무섭다 팩터하니 왜 이렇게 안 좋을텐데 와 이거 보급이 열린 상자다 이거 봐 귀엽다 그치? 분석 가서 김할까? 까꿍 으아 깜짝이야 섀도복스 섀도복스 어디 있어? 아니 어디 있어? 뭐야? 어디 있어? 그거 개피자나 나와 어디 있어? 잘 나왔어x2 ㅋㅋㅋ 문 열었어? 아니? 문 어딘지 모르겠어 왼쪽이다 여기다 왼쪽 애들 나 들어갈려고 여기냐 아 여기가 아니었어 야야 총 가지고 왔다 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맞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나 뭐 이거 패스트했어? 아닌가? 아니야 잠깐 나 영상물이 어딘지 알겠는데 이거 맞는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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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들어와 보고 먹어야 돼 야 애들 개 들어간다 안돼 어 보급이다 이 새끼들아 비켜 보급 먹었어? 내가 먹었는데 얘도 총 먹을라 그래 어떡하지? 총 먹었어 야 뭐좀 해봐 빨리 어떡해 야 뭘 해보라니 총이 없는데 뭔소리야 와아 내 앞에 있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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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타워 나 딴 감옥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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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했어 잘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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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금 먹었어 내가 그랬어? 뭐든 해봐 이렇게 했어? 또 빼요? 바로 앞에서 뒤에도 있어 뒤에는 뭐야? 얘는 총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너 죽었냐? 미안하잖아 여기도 있어 후라이팬더군 아니 뒤에 자꾸 발 소리가 나잖아 야 이거 대박이다 안 뚫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근데 뭔가 안 뚫려서 다 웃겼어 썸네일만 찍고 이디디랑 같이 듀코드로 한번 가볼게요 밝은 미소지면서 너무 웃음이 너무 가식적인데 어떡하냐 아 됐다 이거 글씨 잘리니까 다 같이 동굴 탐험으로 하러 가볼까요? 젠장 펜트자님이 좋아하시겠는데 양지키 감사합니다.